조금 역사가 느껴져 많이 내리는다? 응 와 눈이 들어오기잖아 너무 뜨잖아 아파트 가사 틀어 가사 자체줵 가사 안돼 요레디 메뉴야이원 눈 많이 올라가요 눈 많이 오셔 응 아까 래오르 눈 내렸어요 하아 유리 내려줄까 여기가 탈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경제 많이 컸지? 많이 컸어. 애기 안갔대. 얘 한 2주 안 갔잖아요. 2주 안 가고 이번 주는 났어요. 이번 주는 거의 90% 괜찮아요. 응? 애기 다 났네. 응? 없으면 할 수 없고. 상인아. 소고기와 돼지고기. 소고기. 소고기. 할아버지는 어차피 못 드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. 여기 접시를 큰 거 하나만. 접시 접시를 한 거 하나만. 플레이트 한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소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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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찬친 거 아니야? 로아야. 내 야! 너 여기 신물을 좀! 야, 이거 하나? 거품이 다 됐지? 아... 돌... 어? 갑자기 돈 생긴다. 아, 하나 둘 셋. 이렇게 나가야 돼. 저거 응. 감사합니다 했죠? 응, 했어. 우리 진영이 일... 진영이야, 됐지? 영재? 일정이. 치장에 꽂혀가 치장에 꽂혀가 치장에 꽂혀가 저금해가지고 돈 마가지고 뭐 할 때 쓸까? 안 해줄까 저금해가지고 저금해서 엄마 아빠 드릴까? 김치 여기다 갔다왔어 게리리나 양이 없네 저거 더 갖고 와 기분 다 해 영재 착하다 우리 영재가 우리 영재 착하다 영재 엄마 좋아해야지 게임 안 할 거 있다가 내가 아파 아파 형이 여기가 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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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 안 돼 날 해보세요 몇 십 년을 같이 사셔도 하필 얼굴 보인다 얼굴 보인다 스마이 하필 영재 스마이 영재 피곤 상관없다고 할아버지 파이 가지고 뭐해 아니 나중에 이제 보면 영재가 키가 많이 커지고 아 이게 내가 지팡이 보다 키가 작았네 이러니까 다시 네 얼굴이 안 나왔다 다시 영재야 이영주의 잡히 잡히 뭐 인간 못 사겠다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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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미끄러웠을텐데 어 이게 네 길이 미끄러웠을텐데 물 많이 물 많이 받았겠네 아유 많이 줬다 오네 물을 아유 이거 두 명 덜 가져갔어 아유 아니 이거 가만히 있어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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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집은 물 안 시켜먹고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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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진짜요 오리 팥, 너? 난 괜찮은데? 뭐라 하냐고 꼽봤어? 공이 있지 않았어, 우리? 콩, 파, 다닐까봐 이 양은 팍팍이 돼 맛있어? 맛있어? 음 맛있어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알아봐 놀라우세요 조사 안녕히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ARA'S A BID 안녕히 계세요 아이하 꺼 då 라이크 곱곱곱 6 근데 이렇게 8,8 아빠가 Bal 지금 우리 무궁도 잘 모르겠네 이거 못하고 싶어